넷플릭스가 가장 인기 많은 나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장 인기 많은 나라 TOP10 어떤 나라에서 넷플릭스 인기가 가장 많은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인도 9위 일본 8위 인도네시아 7위 미국 6위 브라질 5위 라이지리아 4위 독일 3위 한국 2위 프랑스 1위 오스트리아 한국이 3위에 딱 한이 있네요 오늘은 넷플릭스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